여러분 안녕하세요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오늘은 아이스크림과 함께하는 영상입니다! 여러분 안녕하세요! 오늘은 아이스크림을 준비해봤어요! 아이스크림을 준비했어요! 아이스크림은 아이스크림이 너무 좋아요! 아이스크림이 너무 좋아요! 아이스크림이 너무 좋아요! 아이스크림을 잘 안 하고 있었어요! 역시 아이스크림은 curiousый 맛으로 퍽퍽할 수 있어요! 아이스크림이 되게 잘생겼는데 역시 이 아이스크림이 더있어서 바삭바삭 남은 속의 매콤한 맛 새콤한 달콤한 맛 오리지널 오븐이도 맛집은 자꾸 더 맛있어요 비닐라맛에 잔뜩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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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뜩 바삭바삭 매운 고추장 팽이버섯 팽이버섯 핫도그 치킨이 진짜 맛있지만 이렇게 치킨이 들어간 이력도 더 맛있네요 이 맛은 치킨이 진짜 너무 좋아요 치킨이 너무 좋네요 치킨이 더 잘 어울려요 치킨이 너무 좋아요 치킨이 너무 좋아해요 치킨이 더 많아요 치킨이 너무 좋아요 아삭아삭 치즈베리맛 치즈베리맛 초콜릿은 너무 맛있어요 초콜릿은 너무 맛있어요 초콜릿은 고소하고 맛있더라고요 초콜릿은 너무 맛있어요 초콜릿은 고소해요 바삭바삭 바삭바삭 하루라이브 이 음식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매우 고소하고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마지막에 대부분의 고추냉이를 먹어도 맛있어요 이번엔 소금을 듬뿍한 맛이고, 소금은 배달애되니까 조금 더 넣어먹는 거 같아요 그리고 고기عد에 먹는 게 더 좋았네요 유틀의 맛을 잘 만들어먹을 수 있습니다 이번엔 소금의 맛은 소금은 없었지만 치즈가 정말 맛있었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잘 어울려요 치즈가 너무 좋아서 치즈가 너무 좋아해요 치즈가 너무 좋아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한쪽 뱅크 흐음 딸기맛 잘 먹어야지 쫄깃쫄깃 감사합니다.